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시고 지난번 박상룡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셨던 김광민 변호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날 저도 봤는데 오전에는 제가 방송 때 못 보고 오후에 봤는데 참 개인적으로 느낌이 이화영 전 부지사 진짜 힘들었겠다. 그 회의와 아빠. 나중에는 이제 결국 양심선언을 한 거죠. 넘어갔다가. 어떻게 변호인 만드신지가 그동안에 변호인도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변호하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상한 사람도 있었고 괜찮은 분도 있었는데 괜찮은 분들은 전방위로 압박이 들어오니까 심지어 고소고발도 되고 형문택 변호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소돼서 지금 그 사건 변론하다가 변론하던 과정의 문제 때문에 기소돼서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변호인들 다 떠나고 갈리고 하다가 제가 뒤늦게 들어간 거죠. 언제부터 맡으신 거죠? 지난해 한 8월 정도 될 겁니다.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신 건데 일단 청문회 과정에 계속 계셨잖아요. 한번 개인적인 느낌. 우선은 지금까지 이화영의 목소리는 변호인이나 가족을 통해서 세상이 알려졌을 뿐인데 이화영이 직접 얘기하는 상황의 묘사, 주장이 세상에 처음 공개됐다. 이게 매우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요즘 핫한 상임위 중 하나가 법사이잖아요. 그래서 법사이 모습들을 유튜브에 짧은 동영상 이런 걸로 간간히 보면서 참 격렬한 상임위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격렬하긴 한데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한테 죄송합니다. 하지만 좀 봉숭아 학당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학장님 정청래 위원장의 학장님 계시고 한쪽에 국회의원 의원들이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 난동에 가까운 이러한 맥락 없는 그러한 회의 진행 방해 이런 거 하고 학장님이 타이르고 혼수도 주고 이런 상황들 좀 허탈했고요. 그다음에는 중간에 하동혁이라는 통일운동가분이 그 사람이 아주 핫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저는 어제 청문회 당일까지도 그분은 몰랐어요. 몰랐고 저분은 어떤 분인데 증인으로 나오셨지 했는데 그분이 발언하는 순간 어떻게 변호인으로서 이 사람 하나 못 찾아냈을까 그리고 이분을 진작에 찾아냈으면 물론 찾아냈어도 1심 재판부는 요지우동이었겠지만 정말 이게 재판함에 있어서 참 수월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분이 증언한 게 결국은 대북송금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70만부를 필리핀에서 만나서 리오남한테 줬다 김정태가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완전히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됩니다.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였다. 필리핀에서 리오남에게 70만부를 주었다는 김성태의 진술은 네. 오락바락해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 사람들을 내가 만날 때마다 여비로 쓰라고 하면서 조금씩 찔러줬다. 그때도 필리핀에 가서 조금씩 찔러줬고 그렇게 찔러준 돈이 한 30만불 40만불 정도 된다. 아 그래요? 처음 진술은 이거였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얘기가 바뀌어서 그걸 리오남한테 줬다. 네. 비싼 금액의 돈을 그러다가 나중에 뭐 몇 번 지수를 받기다가 최종적으로는 70만불을 줬다라고 가는 거예요. 네. 가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떠한 입증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건 기록을 좀 보면 네. 쌍방울 이제 직원들 간의 통화녹취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는 이게 정확하게 지칭이 되진 않지만 뭐 이런 내용도 나와요. 어 그거 회장님 도박자금 아니야? 뭐 이러한 워딩들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필리핀에서 김성태가 사용한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뭐 입증된 것도 없고 네. 의심의 여지도 많은데 근데 이게 그냥 그 김성태가 난 리오남 줬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미디죠. 코미디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는 네. 여러 가지 간접 증거로만 입증을 했잖아요. 아 뭐 명단에 없다. 비자를 받을 수가 없다. 등등 이런 간접 증거로만 입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직접 증거가 처음으로 나온 거죠. 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법원에서도 그 인정했었잖아요. 70만물 줬다고죠? 인정했죠. 그 사람이 신 무슨 판사입니까? 신진욱 부장판사. 신진욱 판사. 그 사람이 다 인정한 거죠. 인정했죠. 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의 그날 증인원에 따르면은 김성태가 해외에서 체포되고 난 다음 그게 한 지점이더라고요. 네. 그 전에 검찰의 태도와 김성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검찰의 태도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있을 수 없는 그 회의와 협박 뭐 연어회 또 관선 변호인을 통한 또 뭐 설득 이런 부분들. 네. 박상용 검사의 어떤 딜 이런 부분들이 김성태가 체포된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이제 김성태가 23년도 1월에 한국에 송환돼서 오잖아요. 네. 1월에 송환돼서 오고 나서 검찰이 뭐 1, 2, 3, 4월 이 정도 동안 사건을 만들어 간 것 같아요. 네. 만들어 간 것 같고 그 당시에 이제 경기도에 있는 문건도 다 압수해 오고 분석을 하고 하면서 만들어 온 것 같고요. 네. 네. 만들어 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진술 세미나. 아. 진술 세미나. 진술 세미나는 이제 이화영을 제외하고 이제 사건을 만들어 온 과정이기 때문에 아. 이화영이 투입되지 않죠. 이화영이 진술 세미나에 투입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5월경부터. 이렇게 투입되고. 그 전에 김성태 안부수 또 누굽니까. 박용철. 박용철. 아. 그 세 사람이 모여서 이제 박상용 검사실에서 모여왔고 계속 진술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은 네. 네. 어. 그 당시에도 이제 검찰이 수시로 불려갔는데. 네. 갈 때마다 그 김성태 등 일당이 항상 있었다. 네.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1313호실 맞은편에 있는 창고라는 방. 네. 나중에 이거를 이제 수원지검은 1315호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창고라는 방에 쌍방울 일당들이 다 모여서. 언제나 거기 안에서 뭐 음식 먹으면서 뭔가 적당 모의를 하고 있었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신명석 국장 변호가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변호하러 갔을 때 신명석 국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이제 15층에서 신명석 국장을 만난 걸 기억을 하는데. 네. 저 밑에 지금 가면 박상용 검사실이 있는데. 거기는 쌍방울 애들은 놀이터야. 거기 가면 애들이 다 거기 모여서 놀고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아마 그렇게 진술 세미나 했던 것 같고. 최근에 뉴스타파에서 공개된 그 안부수 씨의 딸. 네. 딸의 카톡 내용을 봐도.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네. 그 당시에 갔는데 쌍방울 사람들 다 모여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부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것 같고. 어.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는 김성태 박용철 안부수. 네. 이들에 대한 출전 기록이 있습니다. 수원지검 출전 기록. 네. 출전 기록만 봐도 입증은 돼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입증이 안 되는 부분은. 네. 네. 이분들도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건데. 이분들은 구속 상태가 아니니까. 출전 기록은 없고. 네. 수원지검의 출자 명단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수원지검은 이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죠.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김성태가 들어오고 나서 두세 달 동안 사건을 메이드 한 걸로 보이고.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조작하고. 메이드가 다 끝나니까. 일단 그 다음부터는 이화영을 불러다가 온갖 회유 압박을 통해서 진술을 강요를 했고. 네. 진술 강요 속에서 이제 6월 달부터 이화영의 진술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군요.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이화영 전 주사가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일부를 인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영향을 맺힌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김성태의 아무 말 대잔치예요. 아무 말 대잔치. 김성태가 그냥 아무 말만 다 해버린다. 예를 들면 김성태가 이제 이화영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나봐요. 형님 내가 얼마나 줬잖아요. 형님 내가 그때 형님한테 얼마 줬잖아요. 이거 이건가요. 밑도 끝없이 돈 줬다고 하고. 옆에서 이제 박용철도. 그때 저도 같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식의 아무 말 대잔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아무 말 대잔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정말 호모맹랑한 건데. 도지사 시절에 선거법으로 재판을 받잖아요. 네. 그 당시는 김성태와 그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김성태와 이재명의 어떤 관계도 없던 시점이에요. 어떤 관계도 없던 시점인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이재명 무죄받게 해 주려고 재판부에 로비를 했어. 김성태가요? 네. 이런 거예요. 대법원 대법관한테 몇 억을 줬어. 1심 재판부에 어떻게 했어. 이런 식으로 아무 말 대잔치 해버립니다. 이화영 부지사한테.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팩트체크를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김성태가 하는 얘기가 전부 다 거짓 같은데. 제가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받으려고 대법관한테 몇 억 줬어. 로비해서 그래서 무죄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 이걸 사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고립되어 있고. 감옥 아래 있고. 분명 거짓말 같은데. 네. 거짓말 같은데. 사실 확인할 수는 없고. 또 하나는 검찰은 김성태가 얘기하면 그냥 그거를 사실로 만들어버려요. 온갖 수사를 하고. 뭐 허위를 반박할 수 없는 어떠한 물증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검찰은 김성태의 얘기를 사실로 만들어버리니까. 이화영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김성태가 지금 이재명을 위해서 대법원에 로비를 했다고 하는데. 저거를 검찰이 들어와서 수사에서 사실로 만들어버리면. 와. 민주당은 작살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의 공포심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주변 털기예요. 이화영의 정말 30년 40년 지기라고 하는. 대학 동기인. 대학 동기고. 평생 같이 통영운동도 했고. 신민화촌동도 했던 신명섭 국장. 이 양반 계속 협박을 했습니다. 이 양반 가지고. 이 양반이랑 이후일이라는 후배가 있는데. 이 둘을 가지고. 야. 니가 제일 아끼는 동지랑 후배가 신명섭 이후일이지. 얘네도 구속될 거야. 봐봐. 구속될 거야. 그러다가 5월 중순에 신명섭이 실제로 구속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부터 이화영 부지사가 멘탈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죠. 그렇겠네요. 당연히. 그리고 뭐. 와이프도 털고. 딸도 털고. 아들도 털고. 다 털어요. 다 터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멘탈이 붕괴가 되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검찰 수사에 선임됐던 설모변호사가 있는데. 설주환. 네. 있는데 부지사님의 주장은 이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거를 사실에 가깝다 라고 믿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부지사님 일반인 접견. 일반인 접견은 다 녹음이 되거든요. 일반인 접견을 한 내용들 중에 설주환 좀 이상해. 좀 알아봐봐. 설주환 말고 다른 변화 해주면 안 돼. 녹음이 되니까 제대로 얘기 못하죠. 그러면서 설주환 좀 이상해 라는 발언 한 게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고. 그러다가 7월쯤 가서는 갑자기 부지사님이 설주환 얘기를 꺼내면서. 설주환이 나한테 이재명했다고 다 부르라고. 그렇게 나한테 압박을 했어 라고 얘기한 녹취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녹취록도 있고. 그 당시에 이제 부지사님이 설주환 변호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원래 설 변호사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진혜자님께서 이름을 꺼내버리시면 바랍니다. 뭐 알려지지 않습니다. 언론에 나왔습니다. 부지사님이 얘기한 내용들 중에. 성문회에서도 나왔고. 적나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에요. 고립돼 있는 상황이고. 설주환 변호사는 그 당시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지사님. 이재명 대표도 다 합의된 거예요. 부지사님은 이재명 대표한테 이 정도 넘기시고 빠져나가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재명 대표가 커버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거예요. 그게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까 다. 이건 녹취록이 없죠. 이건 녹취록이 없고. 이화영 씨가 얘기한 거. 이거는 검찰에서. 검찰에서 설주환 변호사가 이화영한테 얘기했다고. 이화영 부지사 주장하는 내용이니까. 이건 녹취록이 없고. 여기에 관련해서. 비슷한 맥락으로. 설주환이 나한테 계속 그렇게. 이화영한테 불어라. 얘기해라. 압박을 했어. 라는 거는 일반인 접견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내용은 상당히 좀 신비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부지사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늪에 한 번 빠지기 시작합니다. 늪에 빠지기 시작한 내용은 뭐냐면. 이제 검찰이 이화영에게 요구한 거는. 처음에는 이거였습니다. 네. 스마트폰 비용이랑. 방부 비용. 요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라. 네. 그리고. 이러한 정황을.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 라고 자백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런 정황을. 구지사님도. 정황. 아니. 지사님도 정황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발언하라는 거예요. 정황적으로 알고 있었다. 라는 것에는. 돈을 줬다. 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 정도 주장을 해. 아니. 진술을 해요. 진술을 했는데. 진술을 할 때마다. 이제 박상용 검사가. 나갔다 오고. 뭐 어디 갔다 오고. 하면서. 아. 부지사님. 내가 윗선이랑 얘기했는데. 요거 좀 약하대.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더 합시다. 하다가. 이렇게 10차례에 걸쳐서. 6월 한 달 동안 10차례에 걸쳐서. 진술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다가. 6월 말경에는 결국은.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 까지 가는 겁니다. 야. 보고했다 까지 가는 거고. 뭐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네. 부지사님은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야. 내가 여기까지 하는 건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법조인이 아니니까. 예. 법조인이 아니시니까. 좀. 당시 상황을 나이브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필리핀 국제대회 갔다 오고. 갔다 복귀한 다음에. 그 다음 첫 주 월요일. 네. 그날 이제. 보고한 걸로 하자. 아. 요렇게 하시고. 그 당시에 접겨왔던 이한희 변호사한테. 예. 따로 이제. 만나서. 검찰에서 변호인 접견을 따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 날짜에 특정해주면서. 이 날짜에 혹시. 이재명 지사. 뉴스 되는 게 있냐. 검색해봐라. 하니깐. 그날 오전에. 여의도 국회에서. 연설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하영 부지사가. 최소한. 그거라도. 만들어놨구나. 그렇죠. 나중에. 본인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요 알리바이를 가지고. 요거는 무력화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걸 얘기하고. 네. 두 번째는. 예. 그. 방북비용. 300만불. 요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북 전문가와. 어. 대북에 대한. 무지한 사람이. 붙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태든. 검찰이든. 이들은.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 무지한 거죠. 구식해요? 저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들은 그냥. 그냥 북한은 무슨 괴물들만 사는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의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네들도 나름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합리적 시스템이 있는 조직인데 그걸 아예 부정하는 집단이 검찰 집단인 거고 이화영은 북한에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김성태가 와서 내가 이재명 방부 비용으로 리오나무 때 300만 물 줬어 딱 얘기하니까 그 순간 이게 말단된 소리다 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북한에 방북을 할 때는 국가 정상급은 북한에서 비용을 대고 정상급이 아닐 경우에는 방문한 쪽에서 비용을 대기는 하는데 그건 맞는데 이거를 항상 사후 정산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북을 해서 거의 와서 리오나무 얘기하듯이 헬리코탈 타든 벤치를 타든 최고급 숙소에 묻던 간에 그 모든 비용이 나오면 나중에 그 비용을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 갔다 하면 나중에 경기도 쪽에 북한이 청구를 해서 돈을 받는 이 방식으로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다 이루어져 온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오면 그래요. 중국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너무 잘하니까 부지사님은 근데 이거를 그 리오나무 선불로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지사 오면 우리 국가 정상급으로 해야 되니까 헬기도 띄워야 되고 벤치도 몰아야 되고 하니까 이게 한 500만불 들었고 그러니까 김성태 좀 깎아. 그래서 한 300만불로 깎고 이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북 전문가인 이와영 부지사는 얼마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 그렇게 얘기해라. 이거는 지금까지 싸워온 남북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충분히 다 무너뜰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다 번복을 할 계획으로 거기까지 진술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변호사님 거 이한희 변호사라고 아까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그날 장경대 의원이 사진을 폭로한 것 같은데 옥상에서 쌍방원의 김성태 회사와 같이 가든 술파티에 관선 변호사가 누굽니까 조재현 변호사 그 사람이 수험지검 지검장까지 했었는데 박상용의 소개로 해서 변호인들이 없을 때 다 쫓겨나고 물러나고 그 사람이 투입돼서 이하영 전문 부지사에 또 회유하고 그랬다면서요. 이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요. 이분이 수원지검장하고 부산고검장으로 가요. 그리고 부산고검장에서 퇴직을 합니다. 박상용하고는 심지어 수원지검에서 같이 일했던 걸로 보여요. 이건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긴 하지만 그 당시에 보면 수원지검에 가장 영향력이 센 변호사고 심지어 고검장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따끈따끈한 고검장 출신이잖아요.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아마 중앙지검이었을 겁니다. 거기서 관련 수사할 때 김성태를 구속시켰던 사람. 김성태의 특징은 본인의 수사 후 구속시켰던 검사들을 나중에 전부 다 섭외해가지고 사회이사를 시키던지 아니면 본인의 법률 대리인을 시키던지 해서 그 검사들과의 인맥관계를 다 만들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판에서는 조재현 변호사가 김성태의 법률조력자 다라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파다했고 하여튼 쌍방울을 책임지는 변호사다라는 얘기가 파다했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가 2022년도에 처음으로 구속되고 나서 조재현을 부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김성태는 해외에 있었고 이화영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쌍방울에서 이화영에게 뇌물졌다라는 내용만 계속 나오고 그러니 이화영 입장에서는 쌍방울을 가장 잘 아는 조재현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재현 변호사에게 접견 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22년도 말에 조재현 변호사 접견을 와요. 그날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데 조재현 변호사가 이화영을 선임할 리가 만무하죠. 자기는 쌍방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접견만 한 번 하고 가요. 그러고 나서 23년도 5월 6월 이렇게 되면서 이화영을 회유 압박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재현이 재등판 합니다. 재등판 하는데 이때는 수원지검 또는 대검의 메신저로 오는 거죠. 대검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대검 얘기 나오니까 대한민국 검찰의 메신저 무슨 얘기냐면 박상룡이 온갖 회유 압박을 하잖아요. 회유 압박하되 회유라는 것이 당근이 있어야 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 수사하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아니고 이재명 수사하는 것도 한두 개가 아니야. 근데 네가 이 정도만 얘기해주면 네 건이든 이재명의 건이든 다 엎어 줄게. 다 엎어 주고 너는 바로 보설고 나가게 해 줄게 했는데 박상룡 검사가 수석 검사예요. 수석? 아무래도 변호사 한명이 갈 거예요. 그 양반이랑 얘기를 해 보면 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고 해서 누가 올 거야 했는데 조재현이 났어요. 조재현이 수원구치소로 두 번 접pert을 가고 수원지검 박상룡 검사실에서 세, 네 차례 정도 이와 양을 별도로 만나기까지.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진짜 얘네 대단하다고 생각이 든 건 수원지검 에서 매우 비밀얘기 만난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수원구치소에 접견 간거는 접견 기록이 남잖아요. 기록을 남기면서까지 대범하게 갔다 라는게 조재현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요 이화영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재현은 명확하게 네가 인정을 하면 뭘 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안하고 내가 검찰 고지식이랑 다 확인했다. 다 확인했으니 박상룡 은 믿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박상룡이라는 일개 수석 변호사 에 대한 보증을 써준 거죠. 그러면 고위직이라는 건 대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대검 얘기를 한 겁니다. 박상룡이 이화영을 수사를 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만큼 불면 아 유사님 고생했어요 됐어요 됐어요 라고 얘기하고 어디 갔다 와서는 안되요 얘기 하는데 단순하게 수원지검장 같지가 않은데 어디 갔다 왔을 때가 이제 부지사님 얘기는 부장판사 만나고 온 것 같더라 이런 얘기가 있고 아 신민호 부장판사 부장검사 부장검사 만나고 온 것 같다라는 거였고 어쩔 때는 제가 서울을 갔다 왔는데요 서울 갔다 왔는데 아 이거 안된대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서울 갔다 왔다라는 거는 대검을 지칭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결국은 검찰이 조직적 범죄 행위네요. 조직적 범죄. 이화영을 때려 잡아서 회유 압박해서 진술을 쏟아내게 하고 그런 다음에 딜치고 그렇게 해서 이세명을 집어넣기 위한. 이게 수원지검 수준에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나중에 터졌을 때 수원지검이 무슨 수로 방어를 해. 거기서 쌍방울 놀이터였고 1313호에서 일요일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 불러내왔고 회유 압박하고 그러다가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그걸 뒤집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아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에서 아니라고 절절한 목소리로 얘기하면서 국민의 완전히 통로가 된 거죠. 쌍방울이 그러니까 주가 조작 했던 것도 청문회에서 다 드러났어요. 그렇죠 쌍방울 주가 조작은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쌍방울의 계열사 중인 나노스라는 의사. 이 나노스라는 의사를 통해서 한 건데 첫 번째는 리오남이 대북사업가인 김한신이라는 대북사업가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야 내가 쌍방울 주가 튀어 줘 가지고 걔네 돈 많이 벌었으니까 걔네한테 돈 받아와. 이랬다는 거고. 그 다음 하나는 실제로 나노스의 주가 그래프 차트를 보면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니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차트인 거고요. 또 하나는 나노스라는 회사가 대주주 비율이 90% 이상인 회사에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할 때 시끄러지지 않게 주가 조작할 수 있는 회사 죠. 그리고 이네들이 뭐를 하냐면 전환사체를 발행을 해요. 전환사체를 발행했는데 전환사체가 100원짜리입니다. 나노스 주가가 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면 100원짜리 전환사체를 갖고 만 원짜리 주식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너무 심각하니까 470원인가 얼마로 올려요. 그래도 이건 거의 사기적인 전환사체를 발행했죠. 김정태는 뭘 얻었습니까 진수수사 세미나 참석하고 이화영을 협박하고 해외에서 같이 공보보도 된 건데.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된다고 하면 쌍방울은 공중분해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나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 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뭐 이게 저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이라는 저 변방의 국가의 쌍방울 이라는 저 참 보잘것 없는 회사에서 북한에 우리 제재를 위반해서 돈을 적게 퍼줘. 쌍방울은 조직 자체가 공중분해될 수 있는 이런 사건이고 물론 당연히 나눠서 주가 조작 이것도 공중분해될 수 있는. 그러니까 김성태라는 사람 자체가 지금 재벌 회장에서 그냥 거지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지뿐만 아니라 거지가 돼서 구속 수감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김성태는 보석으로 풀려나서 옥상 가든 파티하면서 그 조절 등등 그 건물급도 불어다가 술 마시고 이재명만 집어넣긴 네가 해주면은 너는 다 면제해주겠다. 그런 뒤 분명히 오갔다고 봐야 되네요. 지금 정황이라든가 여러가지 청문회 과정을 봤을 때는.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래요. 김성태는 많이 굴러 들어왔네. 한국에 와보니까. 이거 존폭주신 하니 그 사람. 향후 재판이라든가 이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마지막에 정리 좀 해주시죠. 우선은 1심 재판은 좀 아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국정문건 중에 어떤 문건이냐면 이재명 지사가 선거보로 유죄를 받아서 방북 논의는 사실상 다 올 수 없겠다. 이런 취지의 국정문건이 있어요. 이 문건이 사실이면 방북 비용을 줬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문건에 대해서 1심 법은 어떻게 판단했냐면요. 저거는 그냥 경기도 공무원들의 의견에 불과 다. 아니 국정문건을 이렇게 판단 했는데. 신진영 판사죠.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쪽에 유리한 모든 증거는 배척을 하고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3명의 진술만 다 인정을 해서 9년 6개월에 유죄가 나왔어요. 항소심에서는 달라질 것 같습니까 달라져야죠.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어제 청문회의 영향도 상당히 있죠.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재판부 얘기를 물어보더라고. 네 근데 변호인 입장에서 이제 재판부를 집주적으로 평가하는 건 좀 부담이 되고 근데 항소심에서는 특히나 이혼함 이슈도 좀 불거졌고 어저께 통일운동가 부분도 이제 모친 거로 제출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항소심에서는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고 마지막으로 꼭 하셔야 될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집단입니다. 이거는 고쳐 쓸 수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이 저렇게 무도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서 검찰이 혼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혼나지 않아. 나는 무슨 짓을 혼나지 않고 심지어 대통령도 만들어. 이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훈을 줘야 돼요. 검찰도 잘못하면 혼난다. 라는 거 주고 그걸 넘어서서 이러한 집단은 대한민국에 필요 없다. 대한민국이 없어도 된다. 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또 그 대열에 우리 김광균 변호사님이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 발을 뺄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오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고생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